여기가 화분역이야 화분역 여긴 이게 아내가 짝지 싶다 왜 돼있나 보지 아 이거 타는 거 같네 어 들어갔고 있네요 한원내면 들어간 거 같은데 어 옛날에 국수 다 곧바로 가서 뭐 다 몇쯤 가셨네요 뭐 국수? 국수? 아네 아네 그냥 병시보고 병시보고 어 아 둘인데 5,000짜리 있네 어 예 예 이거 어디 뭐 넣는 거예요? 아 아 엄마 저 어 기념이란다 기념 엄마 여기 넣자 그러면 또 가방에 넣자 어 이 안에 이래 돼 있고 아 엄마 실제 여기 근데 운행 지나간단다 어 요 찍어줄까 여기서 요 여기서 찍어줄까 요거 요 가운데 있어 봐라 나무 가운데 있어 봐라 아 차 안오지 좀 해도 뒤로 저 입구에 들어가봅어 금수탑 금수탑 자 야 됐어 아이고 여기 긴 기네 급수탑 급수탑이 뭐고 어 내려간게 있나 여기 내려간게 있나 내려가서 볼게 있나 응? 네가 내려가서 봐라 나는 발이 아프게 그래 가야 돼 아 여기 엄마 물 넣는 탑 있다 탑 급수탑 어 아 아 아 아 아 아유 아유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여기로 입구 만들었을 때 한번 들어갔다 오게 하는거 급수탑 어휴 너무 높아 다 안 찍히네 엄마 저 다 찍으면 엄마도 저기 앉아 있어라 내가 찍어줄게 디에스틴 뭐 어디있어 자 홍수 자 엄마 거기 앉아보셨어 asking 서서.. 봄 아프구나 존일숭아 여기여 주시ку 아는땡 아요 와 와 와 되게 넓네 여서 찍어줄게요 앉아봐라 이거 틀림없어 하나 둘 다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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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금방 아이고 진짜 옛날 기차인가 보네 엄마도 저 모자 쓸래? 내 찍어줄까? 한번 써봐라 여섯 찍어도 괜찮겠네 엄마도 기다리고 있어봐라 여섯 찍자 엄마 일로 왔나 여쯤에서 베이스 말아 엄마는 엄마는 나 곧바로 택해서 외모가 딱 나오게 요거 나오게 자본이면 나오게 됐다 백이야 드럽다 백 배아리했다 어 단나 오 아멘